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린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각종 생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부모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겨 아이들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강서구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전원에 집중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건강 등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일부터 사례관리하고 있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과 대피 요령을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해 알려주고 보호자 없이 아이들끼리 집에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아이들도 사용하기 쉬운 스프레이영 가정형 소화기를 가구별로 1개씩 전달했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돌봄 공백 여부, 위생관리 상태도 집중 모니터링 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기 상황이 발견되면 보호자와 상담에 주의를 당부하고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서구는 아동 보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아동 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 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서구립든든 데이케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어르신들의 휴식, 치료와 여가활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강서구립든든 데이케어센터 아늑하고 깨끗한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어르신들이 일상생활과 휴식, 재활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립든든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투약을 위해 전문 의료원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와 전문 서비스직 분들이 사례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전문 조리사의 영양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조, 노래, 원예, 미술교실 등 신체와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맞춤형 송영서비스와 간식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서구립든든 데이케어센터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어르신 돌봄의 경우 보호자분들의 부양과 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강서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등급에 맞게 비용이 산출되며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전문 요양기관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센터로 직접 방문해 이용상담과 초기 면담 등 절차를 거쳐 신청하거나 대표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특히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더욱 어려울 텐데요 이에 강서구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활동 지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5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유아와 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스포츠강자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누적 이용기간, 수급 자격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제합니다 선정 대상자는 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자 수강료를 연간 8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포츠강자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기존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르고 데이터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무선 접속장치를 설치해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용 장소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와이파이 식별자 이른바 SSID를 일일이 찾아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이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동안 장소나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공공 와이파이를 매번 새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강서구는 이러한 공공 와이파이 사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까치온을 포함한 모든 와이파이에 단일 SSID를 적용했습니다 접속 지역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목록을 보면 앞으로는 일반 접속형 서울, 보안 접속형 서울시큐어가 검색되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됩니다 접속 명칭 일원화로 서울시큐어로 한 번만 접속하시면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으로 접속되며 특히 강서구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480개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범 서비스 중인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은 2022년까지 시민 공공생활권 전역에 확대 구축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시민 공공의 광고에 thrilled to implement So you can't change both by website asan everyday learnt처럼 particleon 추척지로 Elise mer 새로 sp Suzanne